2022년 4월 28일 목요일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매매는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고려재강, JC케미칼, 팜스토리, 한진중공업홀딩스, 데모, 현대에버다임 6종목 정도 차트를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고려재강 차트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으로 어제 시간외로 강했던 산보산업, 덕신하우징, 영화금속, 한국종합기술 등등등 시세를 주긴 했지만 몇몇 종목들이 상한가 물량만 잡아먹고 굳히지는 못하는 모습에 아 장초반은 이런식으로 흘러가겠구나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고려재강이 죽지도 않고 스물스물 올라가길래 철광쪽으로 돈이 쏠릴 수도 있겠다 싶어 두번정도 애매해서 수익으로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 다음은 JC케미칼 차트입니다. 차트가 괜찮아 보여 매수매도가 이루어진 종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리하고 난 이후부터 쭉쭉쭉쭉 아주 잘도 올라갔네요. 아 이런식으로 차트를 만들 수도 있구나 라는걸 배우면서 수익으로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 다음은 팜스토리 차트입니다. JC케미칼이 상한가를 가고 뒤이어 샘표가 뒤따라 강하게 움직이는걸 보면서 매매한 종목입니다. 느낌이 약간 JC케미칼 샘표와 이 팜스토리 차트가 비슷하게 그려갈 것 같아 매수매도하여 수익으로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 다음은 한진중공업 홀딩스 차트입니다. 세번을 매수매도하였는데요. 첫번째 두번째 매매는 또또또이 상태였고 세번째 매매가 수익권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5천원 뚫을 때 아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들고만 있다가 크게 손절치고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 다음은 데모차트입니다. 첫 VI가 걸렸을 때 종토방에 들어가니 우크라이나 복구 재건 관련 이슈가 있더라구요. 이러한 이슈로 들썩거려 줄건지 보고 있다. 밑꼬리를 길게 쭉 달고 울리는 모습을 보고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번 매수매도가 이루어져 수익으로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에버다임 차트입니다. 3분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장대음봉이 출연하길래 밑에서 받아서 반등을 기대했지만 더더욱 쭉 빠지길래 동시옥가 들어가기 전 손절치고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외로 올라가고 있네요. 이런식으로 운전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걸 배우네요. 네 오늘 시장은 어제와는 다르게 뭐 그래도 테마들이 착착 잘 움직여주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에 아쉬운 매매를 해서 조금 찝찝한 기분으로 장을 마무리하네요. 그래도 오늘 하루 수익인거에 만족하고 아직 4월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장이 남아있으니 지금부터 내일 아침 장시작전까지 멘탈회복에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요일장 모두 수고 많으셨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